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로 해바라기꽃 건적 촬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카메라 앱을 동작시킨 후에 더보기를 눌러서 프로 모드를 동작합니다. 이후 3배 망오렌즈를 켜주십니다. 그 다음 포커스를 지금 현재 수동에 맞춘 뒤에 자동 수동에 맞춘 뒤 초점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맞춰줍니다. 포커스가 맞으면 표면이 저렇게 연두색으로 바뀝니다. 이후 찰칵 찰칵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초점이 틀려지니 다시 포커스를 맞춰줍니다.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찰칵 찰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꿀벌은 건드리지만 않으면 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